자 우리가 지금까지 DOM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의 문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죠?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그 태그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? 자 그러면 그 객체를 찾고 그 객체의 property를 이용해서 그 객체에 어떤 색깔을 준다거나 아니면 객체의 이미지 객체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가 도대체 어떤 객체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객체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 각각의 객체 getElementById getElementBy 태그네임과 같은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리턴된 값이 객체인데 그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.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. 자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 html 바디 태그는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. 자 여기서 documentElementById 를 했을 때 리턴된 값은 리에 담기고요. documentElementBy 태그네임 복수죠. lis에 담깁니다. 자 그러면 active는 바로 이것이니까 바로 이 element을 의미하는 객체가 여기에 담겨 있겠죠. 그러면 그 객체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그 객체의 constructor 생성자 함수를 알아낸 다음에 그 함수의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객체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constructor.name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지는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.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객체의 이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getElementBy 태그네임을 통해서 리턴된 값 신 객체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.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자 첫 번째 htmlElement 두 번째 htmlCollection입니다. 즉 이 getElementById가 리턴한 li에 담겨있는 객체는 html html li element 구요 자 이것은 htmlCollection 입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조회한 결과 객체가 하나만 리턴된다 라면 그것은 네 html element element 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l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회한 객체가 바로 l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근데 만약에 조회한 객체가 조회한 메소드가 복수계의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메소드라고 한다면 그 리턴된 값은 htmlCollection 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. 단수의 리턴을 갖는 메소드라면 html element 복수라면 htmlcollection 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한다는 거예요. htmlcollection은 유사 배열이라고 이야기되는 형태의 객체인데요. 이 객체는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html 그리고 element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엘리먼트들 에 해당되는 이 객체인데 우리가 조회한 것은 li-element 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html li-element 라는 객체가 리턴된 거예요. 자 그럼 우리는 html li-element 라고 하는 저 객체의 프로퍼티를 통해서 바로 이 엘리먼트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렵죠. 어렵습니다.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셔도 결국에 오늘날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제어하는 이런 행위는 이런 DOM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jQuery 라든지 YUI 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그 라이브러리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내부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도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이해 안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내용 중에서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자 생활코딩의 자바스크립트 언어 수업에 보시면 어 뭐 객체지향 그리고 상속 이런 여러가지 문법적인 지식들이 지식들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시면 사실 저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자기 경로는 자기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일단 끊고요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